안녕하세요 대지저금통입니다 대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꿀꿀 이번에 볼 게임은 여기 이 친구가 가이라는 친구에요 그런데 학교가 8시인데 지금 7시 58분인거에요 학교에 늦어버렸어 으아 학교에 가야돼 다리를 쭉 고무고무 허허 짜잇 짜잇 아니 여기에 매직 포션이 있어 먹으면 어떻게 되지? 뭐야 지나쳐 버렸어 어떻게 된거야 저거를 밟지 말아라 어떻게 먹어야 되지 이거 발로 밟아야되나 우와 커진다 점점 커진다 자동차를 밟으면 안되요 나쁜짓이거든요 수닝장도 밟으면 안되구요 이야 아 더 커지고 싶은데 자동차 밟으면 안되는데 아 아우 밟았다 시간이 없어 어 선인장 밟으면 안되는데 안 밟았어 커진다 와 커진다 아 조그매졌다 아 쪼그러들었어 자동차 밟으면 안돼 아 집이다 어떡하지 밟을거 같은데 어 다행이다 다행히 다른 사람의 집을 밟지 않고 지나갔어요 어 잠깐만 시간이 없잖아 8시까지야 안돼 빨리 가야돼 으아 학교에 늦었다고 작았다 커졌다 작았다 커졌다 콩콩콩콩콩콩콩 작았다 커졌다 작았다 커졌다 콩콩콩콩콩콩콩 작았다 커졌다 작았다 커졌다 콩콩콩콩콩 잠깐만 시간이 시간이 없어 이제 시간이 없다고 20초밖에 안남았어 으 하 하 하 엄청 커진다 콩콩콩콩 아구 아구 조금에 졌다 너무 조금에 졌는데 어떡하지 너무 느려 학교에 못가겠어 시간이 없어서 안돼 지각이야 하하 괜찮아 4초정도 늦은거는 이해해줄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4초정도 늦은거는 이해를 해주실 수도 또 잊지 않을까요? 집을 보시면서 학교에 가는거 보다 조심스럽게 학교에 가는게 더 낫지않았을까 조심 꽝꽝 하하하하 학교 부셔버렸다 요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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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무슨 게임이야 어쨌든 굉장히 꽝꽝 거대해질 수 있는 모셔 모셔 게임이었습니다 안 놓고 가면 뭔가 엔딩 있나 그런거 없을거 같은데 꽝꽝 꽝 꽝 꽝꽝 꽝 꽝 하하하하 재밌게 플레이했구요 여러분도 한번 직접 해보시면 더 재밌을거 같네요 재밌었습니다 아 안녕 아 아 뿅 하하하하 하하하하